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법에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전공의 채용강제 행정명령 이걸 내리지 않으면 이번에 9월 전공의 못 뽑습니다. 그러면 아마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보건복지부 관리들 가운데 진짜로 이런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교수들로 항해가지고 전공의 가을 턴에 채용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겠죠. 법에 없을 겁니다. 교수들의 전공의 채용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보시면은 기존 전공의 자리를 지키는 의대 교수들 다른 전공의로 우리는 대체할 수 없다. 연세의대 교수 비데이 새롭게 초용된 전공의 제자 동료를 인정할 수가 없다. 카돌릭 의대 영상의학 교실 전공의 모집 강행시에 전공의를 뽑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거부하겠다. 카돌릭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올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의사가 없다. 신입 전공의와 상급 연차 전공의 모두를 모집하지 않겠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카돌릭 의료원에 우리는 전달했다. 이것은 잘못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이자 제자들인 차직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프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새 전공의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교수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의료원의 집행부는 결혼을 핑계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다면 카돌릭 의대 영상의학 교시 교수들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우리가 미리 밝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합니다. 전공의들의 병원을 떠난 이후에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병원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동인조회서가 아니다. 교수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 불통함을 떠안고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무선발을 분명히 밝힌 거죠. 한편 연대 의대 교수비상대책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명령에 따라서 세브란스 전공의는 일괄 사직 처리됐다. 병원은 내년 이후에 전공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을턴 하반기 모집으로 정원을 신청했지만 병원 집행부가 의대 교수들은 이 자리는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새롭게 채용된 사람들은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 뿐 연세 의대 교수들은 현재 상황에서 자란성 학품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연대 의대 교수들이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외부적인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굴할 뜻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이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브란스 전공의가 사직했더라도 세브란스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여러분 대개 이렇게 성명서는 명문입니다. 한정된 지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뜻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연세대학교 의대의 22일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나 카돌릭대학교 영상의학과 비대위가 여러분들 작성해서 내보낸 19일 여름 성명서를 보게 되면 그 여러분들 성명서가 평상시 성명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표를 던질 수 없고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는 계속하지만 결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거나 굴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을 하고 있는 바깥에서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날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점을 이번에 세브란스나 카돌릭대 여러분들 지원하는 가을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분명히 알고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세 전공의들을 제자로 맞아들여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킬 의도가 일체 없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올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3, 4주 안에 전공의들을 다 제압해서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저질렀 겁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면서 6월 4일자로 7월 15일까지 전공의로 저는 사직을 받도록 대학병원들의 경영지대에 압박을 줘 가지고 만일 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 또에 전공의 자리 TO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바보 천친 겁니다. 도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의대 교육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서게 되면 상부의 여러분들 대학병원의 집행부를 압박을 해서 굴복을 시킨다 그러면 교수들까지 다 굴복될 거라고 생각. 그게 이런 관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그게 이런 검찰특수통 검사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인 겁니다. 그냥 위를 누르면 밑에까지 다 제압되어 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일 내로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급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전공이 강제 채용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이 강제 채용 강제 강제 채용이 아니고 채용 강제 행정명령 같은 것을 발동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는 지금 진태양란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냥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아무리 이 문제를 처음부터 두려우면서 보더라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글을 남긴 몇 분들 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솔직히 의료가 붕괴되면 국민들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기초로 하는 의료계획을 찬성한다. 이것을 여러분 다 경영자총연합회 이름으로 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거는 기획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데 경영자총연합회가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의사들에 반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손을 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딱 무슨 날인고 하니까 원서 접수하는 날인 겁니다. 한 분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공의의 원서 접수하는 첫날이라 전공의들이 보라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 10명 가운데 6명이 의과대학 정원을 찬성한다.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가장 똑똑한 천년들을 상대로 아이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관리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통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부단체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딱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가을턴에 전공의 신청을 하는 그 첫날에 딱 맞춰서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언론플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여론전 하면 뭐합니까 점점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의로 붕괴가 가시화되면 급격히 여론은 악화될 건데 어차피 붕괴될 거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될 듯합니다. 결과는 그 양반들이 책임이 질 겁니다. 그리고 무제한 국민들도 같이 피해를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론전 해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가짜가 진짜가 안 되잖아요 가짜를 가짜를 했기 때문에 가짜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계속 드는 겁니다. 여론전은 언제 필요하냐 진짜를 해서 진짜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가짜를 발표했는데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백날 해봐야 여론전이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관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 겁니다. 당신들이 가짜를 만들어서 이런 국민들에게 속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가면서 몸이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 가짜를 진짜로 그렇게 둔갑시키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관리들의 수준이나 관리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좀 낙담스러운 거죠. 왜 가짜를 홍보를 해가 진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본 여러분들 가짜를 진짜로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론이 무서우면 벌써 전공의들이 복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전을 한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찬성 여론이 과거에 90% 찬성해서 지금 60% 찬성까지 떨어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찬성 여론도 돌았을 겁니다. 돌아선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정부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책임의 끝자리는 대통령이 물러나시오라는 이야기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 발화가 되기 전에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까지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문제를 여러분들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진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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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